10월 7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마스크 신제품이 개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마스크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시각장애인이 마스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마스크 생산업체와 함께 점자나 음성변환용 QR코드가 표시된 포장지를 개발 중이며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3개 제조업체에서 점자나 QR코드가 표시된 포장지 시생산 중인데요. 이와 함께 입모양을 보며 의사소통해야 하는 청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입모양을 확인할 수 있는 의약외품 수어용 투명 마스크 개발을 위한 시험 생산과 성능 검토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어용 투명 마스크가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가 신청될 경우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또한 전국 대형마트 30개 지점의 마스크 판매대에 이동식 모니터를 설치해 마스크 구매 요령과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등 동영상과 음성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국내 대기업 집단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3%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욱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대기업 집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장애인 의무고용 미행 민간기업 고용 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위 대기업 집단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상위 대기업 집단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3만 99명으로 전체 노동자 수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2.3%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33개 대기업 집단의 737개 대기업 중 고용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대기업은 552개 사에 이르는데요. 송 의원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고용 여력이 있고 취약계층 고용 파급 효과가 큰 대기업 집단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기준 부담금액 195억 원을 납부해 대기업 집단 내 개별기업 중 5년 연속 1위의 불명예를 안았는데요. 이로써 삼성전자가 5년간 납부한 부담금은 약 616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송 의원은 지난해 기준 국내 상위 대기업 집단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를 준수하고 있는 집단은 단 2곳이라며 정부의 대기업 고용 의무 이행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 대기업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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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